안녕하세요. 오늘 해커스 주택관리사 취업실무설명회 MC를 맡게 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참석자분들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분들과 함께 주택관리사 취업과 실무에 관련해서 실시간 라이브 Q&A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 전에 오늘 실시간 Q&A를 함께해 주실 우리 정말 대단하신 주택관리사 실무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감리사님과 한영화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성 감리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관리사의 열기가 대단하고 우리나라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예비 합격하시고 합격된 후에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공학박사고요. 건축 감리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해커스 학원같이 기획을 하고 또 주택관리사분들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공학박사님이어서 그런지. 제가 실제 실무 가서 이렇게 뵈면 예전에는 그냥 어떤 감리 형태가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이 아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한영화 변호사님. 네 오늘 귀한 분들과 한자리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한영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주택관리 분야 쪽으로 계속 사건 맡아서 예방적 관점 그리고 해결적 관점으로 업무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분야를 또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주택관리 분야 잘 행복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한영화 변호사님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주택관리업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협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또 여기 계신 또 많은 예비관리사무소장님분들 같이 취업실무 또 온라인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또 궁금해하는 이러한 많은 사항들 있을 텐데요.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기탄 없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전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이 좀 필요한가요? 자 이거 우리 감사님 말씀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의 소속 소장님들이 한 3천여 명 됩니다. 그분들을 제가 10년째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전문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폭넓게.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 외에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게 전기, 전기분야,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통신분야, 또 기계, 조경 이렇게 우리나라 건축물이 지금 아파트의 장기 수명화가 되다 보니까 한 60년 정도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들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분야가 다양하죠. 벌써 이렇게 뜨겁네요. 실시간 채팅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형짱님 실시간 질문인데요. 수도권 지역의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 각 연차별로 월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제일 궁금하죠. 예상 질문. 저도 예상했습니다. 저 우리 아 그래?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리소장님들의 급여 통계를 보니까 보통은 이제 작은 단지 500세대 미만을 보면 한 300만원에서 350, 400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단지들은 워낙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건축하면서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게 뭐 3000세대, 5000세대, 만세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때는 3년만 지나면 주택관리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뭐 500만원, 600만원, 연봉 1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연봉 1억 제가 그 자리 어디에요? 네 자 계속 또 사전질문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그 시험 합격 후에 진로가 궁금합니다. 뭐 관리사무소장님 되시는 거고요. 자 아 예 주택관리사 아 그럴까요? 네 그래요 합격 후에 네 우리 그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시험 합격 후 진로는 관리사무소장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 그게 가장 중요한 진로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제약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게 영역을 넓혀갈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장님부터 취업 상황이 쉽지가 않다 하면은 사실 관리과장님부터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엿보시다가 이제 그 내공을 쌓으셔서 소장님을 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이게 다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또 차이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영역이 우리 함께 가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업을 할 때 실제로 전자소송하는 거를 1부터 10까지 다 하고 나와서 개업을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스스로 해본 것들은 분명히 다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유의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으로 주무관님으로 또 이렇게 공고가 나서 그쪽으로 진로를 이어가시는 소장님들도 뵌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강의도 소통으로 인연이 닿게 될 수 있는데 강의를 하시는 협회 쪽 교육도 맡아서 하시는 그런 주택관리사로서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분야 공동주택관리법 쪽 공부해보시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증조정위원회 이런 경우도 저도 이제 위원활동을 했었는데 위원으로서 관리사무소장님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 위원이 되실 수 있어서 실제 위원분의 몇 분 정도는 그 할당된 인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장님도 되셨다가 공무원도 되셨다가 강의도 하셨다가 어느 위원회 위원도 되셨다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계기를 좀 넓혀나가시는 방향성을 진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각 시군구 지자체의 주무관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실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무관님이 네 분 이상 계십니다. 한 구청에. 그러면 저희 시군구가 약 300개는 안 되지만 270개가 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 관심이 많으신데 현장에 혹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냥 가볍게 손 살짝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 먼저 설명해 주신 분은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에 검사님께서 필요한 작품을 주택관리나 외에 필요한 자기요건들.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실물 현장에서 실제 입주자와 입주자와 발리, 발리 포장하고 민원과 구청소의 문제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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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고 언론사 비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통계가 실제 설명이 있는 부분은 그 안의 나무로 관한 생각이 있는데 주된 어떤 것들이 보충처리가 되는 건지 실제 민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인성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필수 불가의사 어떤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건지 제가 아무래도 고충에 접점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렇게 질문 주시고 현장까지 나와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저는 충분한 생각을 하고 제가 소장님들 강의를 통해서 특히 예방적 과정에서 많이 뵙곤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오프라인 병행적으로 와주신 분들처럼 매사 다 마음의 준비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민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나아가서 고충 관련된 민원을 저도 이제 자문 형태로 문의를 많이 받곤 하거든요. 그게 또 현장 목소리이기도 해요. 뭐가 지금 구멍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민원과 고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업 특히 소장님으로서 업무를 해나가서 내가 이게 굉장히 시달리는구나 괴롭다 생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질 수 있는데 저는 같은 그 고충이라는 접점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주택이라는 공간 자체가 작은 사회 같아요. 말씀 주신 주민, 동별 대표자분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작은 사회 같다 보니까 민사 분쟁도 있고 형사 분쟁도 있고 노무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소장님들이 노무사도 됐다가 변호사도 됐다가 회계사도 된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 주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게 해결사로서의 역량을 그런 식으로 좀 쌓아가시다 보면 또 누구보다도 그걸 잘 해나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충이 터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송무도 하고 자문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처럼 예를 들어 강의를 수강하신다 이러면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쳐놓는 작업이 일단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민이나 동별대표자분들을 앞에 두고 앞서 나가시면서 이끌고 장악하셔서 그 리딩 케이스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도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연령 불문하고 있다가도 연령 관련된 질문들도 사전질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또 열이 있게 하실 거고 좀 연세가 지그치 드신 분들도 또 그동안에 살아오신 노하우가 있으셔서 이게 약간 멀티플레이어로서 또 역할을 잘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통해서 이미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특히 판례나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신 후에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단지 내에서는 공동수택관리법령상에 공개나 보관의무 규정이 많아요. 그거를 직원들이랑 으쌔쌔해서 잘 마련을 해두시면 혹시라도 고충이 터졌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많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실태조사 감사라고 해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의 소지가 조금 악성이다 이런 느낌이 오시면 소장님들 중에서는 저도 들었던 노하우인데 그냥 차나 한잔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더 큰 분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미리 예방적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 약간 소통의 스킬은 저보다 다 뛰어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관리사무소에 앉아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는 시간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예방을 하시고 보관 공개 의무 규정 등을 통해서 또 미리미리 예방 같이 쌓아두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터졌을 때는 그래도 내가 내세울 만한 그동안에 쌓아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어렵게만 여겨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단계적으로 분명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역량이 채워지고 또 그게 발휘되는 순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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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궁금하신 거 많이 계시고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각 전문가 또 이런 교육과정 또 협회 뭐 다 이렇게 주택관리사 근무 환경이나 취업 환경 이러한 부분들 둘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번에 실시간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성빈님 질문 주셨는데요. 각 시도 지혜가 있는데 이중으로 지혜 가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두 지혜 중 하나만 가입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충남과 세종 번갈아 취업이 가능한가요? 저도 이제 주택관리사협회 회원이고요. 이제 일단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 시도 국가의 어떤 재정이 시도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서 회비를 가지고 이렇게 배분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원이 되실 때 우리가 얘기한 시도 가입을 우선으로 합니다. 시도 가입. 그래서 충남, 세종 이렇게 돼 있으면 충남에 가입하셔도 되고 세종에 가입하셔도 돼요. 근데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충남에 가입되어 있는데 세종은 취업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은 내가 어느 협회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어떤 다른 곳에 다 취업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회, 시도회 밑에 지혜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 간 소장님들과 어떤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또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취미활동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도회 가입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업은 원하는 곳에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취업을 번갈아 하는 건 관계없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거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두 개 중복 취업하면 자격증이 날라가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주택관리사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중 취업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자격증 취소 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다른 단지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다만 배치신고 종료하고 다시 다른 곳에 배치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취업시에 별도로 취득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이가 들어서 가로열고 64세 그랬는데 64세가 나이가 이건 아니야. 64세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자 이것도 우리 변호사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다니다가 예전에 지방강의 때 이동을 할 때 기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오늘이 여러분들과 기완소통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네 하고 이게 좀 그걸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을 어떻게 보낼지.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저도 나이가 들어서 64세가 젊으신데 왜 이게 46세로 잘못 나이가...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튼 저도. 그래서 일단은 전제가 나이가 아직 젊으시다고 보이고요. 좋은 점이 사실 근데 우리가 약간 규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 64세의 원절이가 정년 규정이 많이 걸리긴 하잖아요. 취업규칙상에. 그래서 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들은 주로 이제 정년 없이 일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실무적으로 있을 만큼 연령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마음이 청춘이면 계속 청춘이고 내 생에 가장 젊은 날들을 잘 이어가고 계시듯이 이 나이는 충분히 이 나이 젊으신 연령이시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주택관리사로서의 시작이 또 새 출발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전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꽤나 또 계시거든요. 이 연령대이신 분들은 주로. 그래서 그 직장생활 등을 하실 때 가졌던 노하우를 굉장히 잘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배울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랑 대비만 해보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그 연령대의 또 역량이 대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역량을 뽐내겠다. 그 마음만 준비가 되시면 아까 또 질문 중에도 전문성 말씀 잘 주셨는데 전문성까지 딱 결합이 되시면 얼마든지 그 내 생에 젊은 날을 주택관리사로서의 또 인생으로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 부분을 잠깐 좀 첨언하고 갈게요. 제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1월 달이니까 올해 제가 서울 지역으로 국가는 되지만 관리사무소로 한 200군데 정도를 간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 다 뵙겠죠. 64세면 평균 정도? 굉장히 활발한 나이. 보통 이제 이게 두 번째 직업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64세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심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레인님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또 비슷한 유형 같아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사실 이제 평균 연령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몇 세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뭐 정보기관 뭐 이렇게 조사한 그런 데이터 협회나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시간 질문 계속 이어서 진행드리겠습니다. 어여장님 질문 주셨습니다. 관리소장 업무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요? 빈두수가 많은가요? 아, 이거 과태료법과 관련돼서 우리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또 연이 귀하게 닿아서 강의를 이어가게 될 때 제가 과태료 부분을 사실 강의할 예정에 있거든요. 사실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과태료의 범위 자체가 뭐 백만 원도 있고 뭐 천만 원까지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영향을 함양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노하우를 전수드리도록 할 텐데 처분을 받는 사례는 사실은 우리 공통수태료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실태조사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각고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이런 또 절차가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고요. 대응을 하게 됐을 때 또 취소된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례도 있지만 취소된 사례도 같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퉁치듯이 생각하면 또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도리어 과태료 처분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됐을 때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리딩 케이스 만들면 그리고 취소 사례를 만들어내시면 그게 또 다른 단지나 다른 동료 소장님들한테 선순환이 되는 상황을 실제 지금 실무는 계속 이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태료는 부담되시는 부분은 제가 마음을 익히 알지만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례들도 좀 만들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아까 말씀드린 보관이나 공개의무 등 재반 규정을 잘 준수해 두시면 부과도 안 받겠지만서도 그래도 가끔 놓치는 게 생겨서 부과받으실 때도 내가 이토록 노력해왔다라는 것들을 많이 꺼내야 되시면 강경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까지도 가시는 단계가 꽤나 계시니까 그렇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정말 요즘 많이 바뀌어서 대응도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우리 한영아 변호사님 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또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죠. 주택관리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급여 수준이 급여 늘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술사님 감사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주택관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의 전문학과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아까 과태료 얘기도 나오고 민원 얘기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10여 년간 협회 서울시청소장들을 한 3천 명 교육하면서 제가 이번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원에다가 주택관리학과 개설을 이번에 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접수 마감이 지난주에 끝났고요. 하여튼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태료를 안 먹든 민원 발생하려면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울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교육을 하면서 또 대학원을 개설하면서 또 이제 신규 합격하신 분들을 강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더 소장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커스 학원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 대학원에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더 우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장 하시는 일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죠.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택관리사 1회라서 저도 이제 학과 관련해서 학부에 없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선제적으로 우리 이제 석사 과정에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든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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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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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이야기가 나와서 빅마르코 님이고요. 연령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오히려 그럼 나이가 젊은 편이라면 관리사무소장 실무를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 이 젊으신 분들이 이제 관리사무소장님 역할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무관님이시라든지 또 이제 주변 취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나이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중요 포인트로 두지 않아요. 역량 발휘 그리고 장기순 계획이나 사업자 선정 지침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합니다. 다만 젊은 편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민원이나 이런 고충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기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갑자기 과학적이에요. 네 좋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실무 업무가 많이 부족한데 실무 업무가 많이 부족한데 협회 측에서 발행하는 실무사례 편집 실무사례 편집 같은 게 있을까요? 실무사례 편집이 있을까요? 아 실무사례 편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무사례 편람집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실제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두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법이 많이 개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이제 실무를 하면서 뭐 이렇게 딱 일대일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협회 측에서 발행하는 실무 파렌집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어떤 강의나 아니면 이제 협회 지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직무교육 형태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법정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실무 사례 편집 편집 편람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 그 약간 판례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도 가장 그게 최신 버전일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부분 자료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협회 그리고 유관기관 사이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든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에 사례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말씀 잘 주신 것처럼 강의나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토대로 실무를 또 헤쳐나가시는 변수가 많으니까 그게 가장 따끈따끈할 텐데 그래도 약간 나는 뭔가 이런 무소화된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그걸 좀 보여줘야 마음이 편하시다 이런 분들은 협회나 유관기관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좀 자료실 폴더 같은데 남겨두셨다가 가끔씩 이렇게 그런 해당 파트가 목차에 있는지 이렇게 좀 쏙쏙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또 일일이 보시려면 굉장히 좀 두꺼울 수가 있어서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현실과 괴리되는 실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찾아서 보시는 가미시키는 정도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많은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해커스 차원에서 주택관리 업체를 연결해 줄 수는 없는지요. 해커스에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연결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과정이 있어요. 박람회라든지 추억 박람회 이런 쪽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성 감리사님 기획도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람회 개최 예정인 걸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이 교육을 계획하면서 해커스와 같이 계획하면서 주택관리 업체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 하면 이제 공개 채용하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한 150개에서 170개 정도 위탁관리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공개 채용하는 회사는 한 10% 정도. 그러면 한 15개 되죠. 그 15개 말고 나머지는 위탁사가 작기 때문에 영업을 또 수주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위탁관리를. 그래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게 한정돼 있거든요. 아파트가 뭐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관리 업체에서도 한정된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해커스 사고나고 해서 그런 SNS나 그런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관리 회사의 임원분들을 또 초빙해서 우리 이번에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정보도 좀 공개하고 또 자기 회사도 좀 소개하고 어떻게 입사하는지 좀 알려주고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확 이렇게 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짜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조용히 그 사전에 안 정보에 의하면 유수의 업체 대표분들도 많이 참석하신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조율 중 마지막 조율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질문 하나 또 하고 갈게요. 주택관리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나요? 네 우리 변호사님. 주택관리사 수요는 계속 있다고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계속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공급이랑 수요랑 같이 보긴 하겠으나 계속 그 주택관리사를 찾는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고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국한하면 그 수요가 뭐 오히려 뭐 요즘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등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아파트 외에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외에도 뭐 집합건물이나 이렇게 좀 반경을 더 넓히면 그쪽은 꼭 이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형태는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격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뭔가 그 혜택이 있거나 그쪽에 취업할 때 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국한하지만 않으면 그 수요는 또 창출되는 부분이 있겠고 아까 제가 진로도 뭐 주무관님 등을 비롯해서 또 위원이나 강의나 이런 형태도 있듯이 그 사실은 우리가 정형화된 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님만 한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그 수요가 실제로 창출되는 형태로 또 업무를 이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건축을 한 30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단지가 보통 30년 전후에 재건축을 했어요. 제가 공학박사학위를 장기수명화 공동주택의 장기수명화 장기선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30년 전후에 아파트가 재건축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냐? 두 배예요. 60년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계속 없어졌는데 지금 안 없어져요.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 신규가 생기죠. 1년에 20만, 옛날에는 50만 세대인데 요즘은 이제 건설 경기 때문에 20만 세대에서 30만 세대가 생겨요. 해마다 늘어나죠. 기존은 계속 있고 그래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관리사 보호 배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주공용 오피스텔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데 거기 의무는 아니지만, 배치의무는 아니지만 거기에 관리단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또 많이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증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 선택을 하시잖아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주택관리사 응시하시는 인원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예전에 절대평가할 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관심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게 곧 이제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를 하면서 사실 일시적으로 수요가 한 1만 5천 명까지 극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2만 명 선까지 복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추세 그러니까 지금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이어가는 이런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 혹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회계나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하는 게 좋겠죠? 좋겠죠. 좋습니다. 좋죠. 우리 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교육과정을 짤 때 과목을 한 거의 20개의 과목을 짰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를 왜 중요하냐 소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해마다 아파트의 격리 횡령 사고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5억 6억 7억 8억 며칠 전에는 13억을 격리가 횡령했을 때 사실이 지금 신문에 언론에 엄청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잘못은 누구냐 관리소장이 책임을 일부 있거든요. 왜냐 일반 기업처럼 과장이 결제하면 부장이 결제하고 책임자가 결제하죠. 똑같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회계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실시간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레인님 질문 주셨는데 예비 주택관리사가 거의 합격하신 거죠. 취업을 위해서 인맥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택관리사 취업이 예전에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절대평가에서 인원이 많이 배출될 때 다양한 방안으로 연구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관리업자가 예비 주택관리사의 성취도거나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니까 이렇게 취업시키고 이러던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 이게 다 과태료 효과인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의 축구단 단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각종 이제 이런 소 모임들하고 지혜활동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대화들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서로 연결고리가 되죠. 네트워크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있는 것보다는 일단 협회, 지혜 또 거기에서 어떤 주택관리사들의 모임들 이런 것들을 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보충 또 좋은 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개 채용하는 게 이제 해마다 공식적으로 있고요. 아까 큰 대기업 큰 회사들이 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어차피 뭐 이번에 신입생이니까 이제 선배분들도 통하고 제가 이제 여기 그 핸드폰에 주택관리사 밴드에 초대를 받아서 기술 자문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되시면 각종 밴드나 협회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보가 올라요. 자 오늘은 우리 단지 옆에 어떤 소장님을 또 급여가 얼마고 또 며칠까지 또 이력서를 내라.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것도 제가 교육시간 때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뜹니다. 여러 개.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의 말씀 잠깐 드리고 그 사전질문지 제가 이렇게 드렸던 부분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계시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일단 또 여기 또 질문이 많아요. 또 이렇게 돼 있고 사전질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실시간 질문도 계시고 한데요. 계속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취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격증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형태는 이제 우리가 커리 형태의 어떤 과정에 대한 학습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자격증 그러니까 라이센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그 주택관리사분들이 주택관리사 외에 일단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받고 수료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방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격증들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취득하냐면 전기산업기사. 왜냐하면 소장님 밑에 조직도로 보면 관리과장이라고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 관리과장이 전기안전관리자거든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업무 지시할 때 소장님들이 전기지식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전기산업기사를 제일 많이 따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특급, 1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소장님들이 업무 지시를 하고 동대표분들을 상대하고 입주자를 상대하려면 복합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물론 심한 거는 전문가들한테,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은 기능사, 조경기능사를 또 많이 따셔요. 아파트의 시설관리 중에 아까 시설물, 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통신도 중요한데 또 요즘은 또 중요한 게 조경이거든요. 아파트의 값을 좌우한다. 그래서 조경기능사도 꼭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업무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자격증 쭉 나열하셨는데 일단 관리사무소장님이 공동선임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착오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 이제 전기기사 하니까 소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과장으로 가서 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사무소장님 되시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했거든요. 시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자기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자격 지득도 하고 하시죠. 자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신규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우리 감사님 이거 답변해 주실까요? 건설회사의 통계를 보면 요즘은 한 20만 세대 1년에 보통 공동주택을 짓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추정을 해볼 때는 20만 세대 나누기 1000세대 500세대를 하면 단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명 300명 거기다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또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형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또 배치가 또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신규로 할 수 있는 데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규 때는 교재 배우셨겠지만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보잖아요. 그 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도 많이 늘고 있고 양질에 관리사무소 근무 환경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현장 가면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도전하시고요. 또 질문 중에 이 질문은 이렇게 잠깐 찍고 가는 질문 같은데 이분 예비 합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주택관리사 합격 후 취업을 하려는데 25년도에 1, 2차 모두 합격하기 위한 공부 스케줄과 전략 이거 합격 설명회 아니고요. 취업 설명회입니다. 어쨌든 또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정확한 게 요즘은 합격자 수준이 많이 높아서 공부를 하실 때 학원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취업이 100이라면 자격증취득은 사실 10이다. 취업이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양질의 취업은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주택관리사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격 취득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셔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 합격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자격 취득하시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취업하시는 게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취업하는 게 힘들죠. 이거는 자격을 취득해보시면 느끼는 거예요. 그렇듯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해커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바로 다 합격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정해진 합격 루틴에 의해서 교수님들께서 딱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을 안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양질의 커리큘럼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들 취업 관련해서 스펙을 쌓는 형태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실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시간 계실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해요. 양질의 교육. 그래서 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특히 해커스에서 이번에 이렇게 런칭한 내용들도 강사진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감지사님, 변호사님이 기본적으로 실제 강사진 중에서는 그렇게 쏙 우수하지는 않죠? 제가 대놓고 디스했나요? 여기 변호사님과 감지사님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진짜 실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감사님 드릴 말씀 혹시 있을까요? 이번 교육은 사실 일반 협회나 기관에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유명한 분들,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감지사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박사님들도 계시고 주택관리 쪽에 관련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기존 소장님들을 교육을 그렇게 제가 저희 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했어요. 아주 반응 좋았고요. 이번에는 신입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많이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관리회사에서 예전처럼 면접 볼 때 공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정보를 받고 공개 채용 안 하고 그냥 일대일로 해도 그때에 대한 서류 전용하고 면접 심사에서 지식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탁관리회사에서 소장님을 배치하면서 그래도 좀 여러 두루두루 인성도 좋고 또 지식도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런 뉴스도 좀 많이 접해야 돼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도 공개 채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 받으시면 그때 또 그런 정보들을 저하고 또 김성환 교수님하고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취득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하는지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인지 취업 경로가 궁금합니다. 이건 두 분 말씀 마무리 형태로 하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업 정보 사이트가 딱 통일적으로 된 건 없고 그건 모든 꼭 이 자격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계는 있겠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시도에 관련된 그 관련 취업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정보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각 이제 우리 자치관리 형태도 있겠지만 위탁관리 형태도 있어서 우리가 유명한 주택관리 업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공개 채용이나 아니면 정말 관심이 있는데 공개 채용이 안 났을 때 그 관련된 좀 문의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잘 말씀 주셨던 어떤 동호회 활동 같은 거에서 만난 분 통해서도 취업 관련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밴드 같은 것들을 주택관리사분들이 많이 동호회의 어떤 통로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입해서 산학회나 여러 활동도 하시다가 어디가 자리가 났다 하는데 이제 서로 관계가 좋다 보면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라는 소식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개 채용 형태지만 또 그렇게 아름아름 공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사이트를 사실은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꼭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외에도 정보력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좀 지금 언급드린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SNS 이게 무슨 대기업 합격하듯이 공개 채용 나오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주택관리업계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드린 밴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관리사 밴드를 여러 개 저를 초대해서 하는데 한 8천명? 제가 하는 밴드가 8천명이면 우리나라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또 교육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밴드를 통해서 소장님이 정보를 다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 주택관리사 협회나 그렇게 통해서 또 많이 하고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 받고 그렇게 보통 취업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꿀팁을 드리면 그 면접 볼 때에 그동안이라도 면접 볼 때 물어보는 질문이 뭘 질문할까? 위탁관리사에서 그거 꿀팁을 하나 드리면 그 아파트에 전문 신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두 개거든요. 이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신문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 신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아파트 관리 신문 한국 아파트 신문이에요. 여기까지 많이 여러 가지 질문들 특히 얼마 받아요? 자격증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이 자리에 모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힘든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대1 상담 신청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유주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사 취업 실무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취업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실무 전문가 교수님들과 진행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이었고요. 많은 유용한 정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부 Q&A 진행해 주신 김성환